야, 여기 너무 좋아. 우와! 뭔가 평화로워 보여. 그치? 아, 저 오트리아는 진짜 평화로워 보여요. 진짜로. 진짜로. 이게... 얼마큼 길까? 이게... 한... 3천 킬로 정도. 3천 킬로? 그럼 엄청 큰 거잖아. 이게 독일에서부터 우크라이나까지 이어진 거야? 어. 그만큼 길게. 많은 사람들이 도나우강이라고도 알지만 영어로는 또 다뉴? 다뉴? 체코어로는 두나이. 두나이? 이름이 다 다르네. 어. 엄청 기니까 거기서 다 파생돼가지고 말이 다 다르네. 응. 아,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니 너무 예뻐. 그림이다, 그림. 세이먼스 타운. 세이먼스 타운. 세이먼스 타운. 세이먼스 타운. 세이먼스 타운. 세이먼스 타운. 설명을 해주시는 영화 하나, 지금. 아, 들어볼까? What that was, 여기나다. verse 3 어떻게 성을 지었을까? 그대로 남겨갔네 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너무 인거지? 멋있다 가까이 온다 예린슈타이저 너무 예쁘다 야 이게 수도원은 아니겠지? 아니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아? 딱 앞에 갔는데 색깔이 너무 예쁘지 이렇게 보는 것보다 진짜 실제로 가지고 갔을 때 색깔이 너무 예쁘지 너무 멋있다 아니 웬디씨 그러면 배를 타고 스피치마을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한 1시간 반 정도 느긋하게 보고 갈 수 있겠네요 네 골목골목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기는 스피치마을이라고 해 스피치마을? 어 뭔가 아기자기하잖아 저 밭들도 너무 잘 보인다 그치 집들이 너무 예뻐 채소리가 너무 좋아 쇠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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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소리